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제작진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. 바닥이 미끄럽고 또 텐스가 그렇게 그렇게 튼튼하지 않으니 이렇게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만 하기 아쉬워서 조금 신나는 노래를 준비해봤어요.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게 드는데 암호를 판틀하고 있어요. 김윤자 선배님들이 암호를 파는데 좀 취업진 스타일로 조금 바꿔가지고 열심히 흔들어졌길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셨을까요? 준비가 되셨을까요? 네.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.